안녕하세요. 다이카었습니다. 아, 요거 담자분입니다.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는데요. 요거 선물해주신지가 꽤 됐어요. 한 2주 정도 됐는데 제가 요번에 지금 요렇게 찾아왔답니다. 지난주에 한주 건너뛰셨죠. 덥고 또 그러셔가지고 건너뛰셔가지고 요번에 영상 담으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. 근데 제가 선물해주신 그 화분 있죠. 그 화분은 너무나 고가고 제가 가지고 오면은 식물을 못신고 거실에다가 요렇게 장식으로 요렇게 사용할 것 같아서 사주신 그거는 제가 어 못 갖고 오고요. 제가 요렇게 해서 요걸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저기로 사장님께서 요렇게 요거 가져가도 된다고 해서 저는 그 너무 그 사주신 게 너무 예쁘고 너무 고가라 제가 가지고 오면 식물을 못 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로 골라왔습니다. 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. 그거는 정말 막 색감도 그렇고 너무 환상이고 아 진짜 그 화분이 진짜 멋지죠. 근데 너무 진짜 저는 한 번 한 번도 사용도 못해봤고 제가 가지고 오면 정말로 막 사용을 못할 것 같아서요.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것만 해도 엄청 제가 감사합니다. 뭐라고 말라고 표현을 못해드리겠어요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렇게 제가 가지고 왔고요. 또 사장님께서 요거를 선물로 주셨어요. 요거 감사하다고요. 자 요거 그래서 제가 아 여기 돌아본에다가 뭐를 심어야 되지 요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를 요거까지 선물로 주셨답니다요. 요거는 홍화산사라는 건데요. 겹으로 피는 산사가 정말 제도 헷갈립니다. 루비산사 홍화산사 경탄산사 뭐 산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있는데요. 저도 헷갈려요. 그런데 홍화산사는 겹으로 피는 거라고 합니다. 겹으로 아이보리색으로 펴가지고 약간 좀 붉게 요렇게 꽃이 변해가면서 피는 게 요 홍화산사라고 해요. 지금 요게 저는 제일 작은 거를 골라왔어요. 한 열 개 정도 남짓 있을려나요. 요게 있는데 요게 제일 처음에 팔 때는 가격이 조금 좀 하던 거예요. 지금은 요게 3만 원이지만 이 산사가 이게 원가 개념이랍니다. 요게 요거 팔 때 제일 처음에는 4, 5만 원 요렇게 가는 건데 사장님께서 올해 요거를 받으셨는데 올해 꽃이 안 왔어요. 이게 이걸 판매할 때 꽃이 안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묵은 데에서 요렇게 햇순이 나오면 거기에서 그 꽃이 열리는데 이 가지치기를 그 농장에서 잘못하셨는지 꽃이 안 와가지고 이 사장님께서 요거를 판매하실 때 그 판매를 그 하실 때 조금 좀 어려움이 있었죠. 그래서 지금 원가 개념으로 요렇게 파시는 거예요. 요게는 겹인데 요건 3만 원짜리예요. 요게 그래가지고서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가격에는 뭐 내년에는 정말 못하신다고 이러세요. 그래서 이게 원래 분제 수용으로 막 갖춰지면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요거를 사장님께서 선물로 하나 주셔서 요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요거까지 선물로 요렇게 받아왔답니다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요거 산사가 루비산사라고 또 있었죠. 그거는 원래 그 4만 원에 팔던 건데요. 아 저 5만 원에 팔던 건데요. 지금 요새 현재 4만 원에 팔고 있어요. 근데 이 루비산사가 열매가 많이 열려있는 것도 있고 열매가 안 열린 것도 있어요. 그건 또 왜 그러냐면 봄에 꽃이 제대로 안 와가지고 열매가 안 열린 게 있거든요. 고런 거 구매하실 때 좀 참고 좀 해주세요. 열 개 정도 남짓 있어요. 이 루비산사는 그런데 꽃이 와있는 게 대여섯 개 되고요. 안 와있는 것도 서너 개가 되거든요. 그거 이제 참고하셔서 요거 이제 구매하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자 이거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 가지고 왔어요. 이거 보리 보리 보리사초 납작 보리사초 사실은 그 문이 있는 거 있죠. 문이 있는 거 그거 그게 이름이 세자였었는데 잘 생각이 안 되네요. 그걸 갖고 오고 싶었어요. 문이 있는 거 낮은 거 키 작은 거 그걸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요걸 작년에 제가 그 조그만한 포트 있죠. 일반 포트 작은 포트를 가지고 와서 5천원 짜리였는지 어쨌는지 화분에 심었어요. 화분에 심었는데 월동이 안 됐어요. 화분에서 하니까 월동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지금 요렇게 너무 신기하잖아요. 요게 바람이 이렇게 하늘하늘 이렇게 날리면 이게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이거 가격이 15,000원인데요. 요런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. 거기에서 요걸 하나 골라와 봤답니다. 가을에 그런 갈대 식으로 요렇게 피는 게 없어가지고 요걸 하나 갖고 왔는데 그 문이 들은 거 있죠.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어떻게 그것도 하나 갖고 올지도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거는 홍띠라는 아이인데요. 요게 저번에 그때 5,000원 짜리인가 있을 때 그게 밥이 많았어요. 밥이 많았는데 요번에 거 요렇게 새로 입고 된 건 밥이 요정도예요. 구매하실 때 요거 참고하세요. 그때 저기 했던 거는 한 판 정도 있었어요. 그래서 밥이 어 어떻게 이제 좀 풍성했었어요. 이거보다 더 풍성했는데 그건 사람이 작년에 받아 놓으신 거래요. 그래가지고 묵은 주가 돼갖고 밥이 많았는데요. 지금은 이제 밥이 요정도 됩니다. 촉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열 촉 정도는 되네요. 다 이렇게 보니까 요게 또 가을에 요렇게 지금부터 단풍이 요렇게 들기 시작하죠. 요것도 꽃을 보는 게 아니라 요런 무늬 요렇게 무늬를 보는 요런 건데 요것도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아 요게 좀 모자랄까요? 요렇게 두 개만 해도 저는 요렇게 충분할 것 같아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세 개를 가지고 올 걸 그랬나요? 요렇게 모아 신기 한번 해보려고 자 요거를 홈띠를 요렇게 두 개 가지고 와봤고요. 요거는 뭐냐면 미니 베기롱이에요. 존베기롱 요즘 요게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요거는 심부름이에요. 요거 깜찍하죠? 이거 너무 깜찍해 요거 목대 있어요. 이렇게 제법요.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. 요거 4,000원이에요. 자 중부지방에서는 요거 베란다 월동으로 해주세요. 너무 어려요. 이게 막 4만원짜리도 있었잖아요. 막 이렇게 큰 거 14,000원짜리도 있고 그거예요. 미니 베기롱 근데 이게 4만원짜리는 뭐 크죠? 이거 이만합니다. 목대도 뭐 손가락만 해요. 요런게 고런게 크려면 얼마나 크겠어요. 근데 미니로 요렇게 커가지고 요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요걸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진 언니가 요거 너무 이쁘다 그래서 요거 가져가시고 또 요거 하나 부탁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. 페어리스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이게 나온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. 오래되는데 요거를 굉장히 키우고 싶었어요. 키우고 싶었는데 계속 이거를 그 저기 그 제가 영상 찍는 그 사장님들 저기 댁에서는 안 나왔는데 요거 동기사장님이 요번에 요거를 입고를 해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요게 그 모아신기로 요렇게 해도 예쁘지만 요렇게 작게 아담하게 요렇게 키워도 굉장히 예뻐요. 이게 잘 자라요. 의외로 요게 그 상표에 보면요. 원산지나 열대아시아 여름철 고온에 강한 꽃으로 4월에서 11월까지 아주 작고 귀여운 꽃이 요렇게 핀다고 돼 있잖아요. 여름 초화의 합식에도 이렇게 좋다. 요렇게 돼 있어요. 어 이게요. 저기 그 겨울에 베란다에서 온도만 맞으면 이게 겨울에도 약간 좀 꽃을 피워줘요. 온도 온도가 11월달까지 꽃을 피는데 12월에도 이렇게 들여놓으면 이렇게 피고요. 아마 적온이 한 15도 정도 되면 이게 아마 꽃이 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꽃목우리가 이렇게 안 생기겠죠. 그래가지고 봄에 또 그 따뜻한 저기에서는 베란다에서는 한 3월달부터 또 다시 꽃이 핀대요. 그래서 개화가 굉장히 긴 꽃이에요. 1일 초보다 약간 좀 요렇게 계량정으로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. 1일치도 겨울에 엄청 잘 되잖아요. 요것도 겨울에서 베란다에서 월동하면 다음에 또 요렇게 볼 수가 있고 목지라가 요렇게 나무로 돼가지고 요렇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. 이게 6천원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를 키우고 싶었는데 조금 좀 그렇고요. 꽃은 요런 색깔로 있어요. 화이트 요건 이제 화이트예요. 화이트 핑크 레드 찐분홍 요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세 가지로 입고 돼 있어요. 화이트 핑크 찐핑크 이렇게 그냥 주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6천원짜리입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 1일초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. 1일초는 제가 많이 키워봤는데요. 1일초도 겨울에 월동만 이렇게 잘 시키면 그 이듬해 또 볼 수가 있거든요. 자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. 제가 요즘 비비추를 계속 꽂고 있죠. 이게 미니 무늬 비비추데 여기 미니 비비추랍니다. 여기 4천원이에요. 아이고 근데 세촉이나 돼요. 그래서 뭐 이게 저렴한 비비추지만 요거 굉장히 멋있습니다요. 뭐 비싼 비비추도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천원짜리도 뭐 꽤 이게 멋지죠. 이렇게 아주 미니 에요. 비비추가 제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요즘 비비추가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비비추를 가져오게 됩니다. 자 요것도 비비추에요. 이렇게 비비추 꽃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. 이건 기업 중투비비추라고 하는데 비비추들은 이렇게 입장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특유의 요런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. 4천원이면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? 월동 잘 됩니다. 작은 화분에 심어서 월동시켜도 월동이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선물 받은 거 하고 이렇게 하나로 제가 가져오게 됐는데요. 요거 비비추는 한번 보실래요? 자 이렇게 흙이 너무 좋죠. 이렇게 자 요거는 예쁜 화분에 뽑아서 그대로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것도 홍아산사도 흙이 너무 좋죠. 요것도 분 안 틀고 요렇게 해서 예쁜 화분에 요렇게 옮기시면 될 것 같고요. 요거 페어리스타는 지금 딱 보니까 약간 흙이 이게 상토예요. 이게 야생화 농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간염 농장에서 나왔어요. 얘는 분갈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오는 날 온도를 제가 좀 보고 할 거예요. 왜냐면 햇볕이 쨍쨍 나고 이럴 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런데 요거를 8월 중순 말까지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키우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뿌리를 어차피 다 털어야 돼요. 이렇게 뿌리를 다 털어야 돼서 그래야 되는데 분만 옮겨 가지고 그대로 분 하나도 안 건드리고 분만 옮겨 가지고 했다가 가을에 다시 분갈이를 하는 방향으로 요거는 하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홍띠는 흙이 너무 좋죠. 야생화 농장 흙들은 다 이렇게 좋아요. 너무 좋기 때문에 그대로 옮길 예정이고요. 요것도 그대로 마사토로 이렇게 되어있죠. 자 요것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. 오늘은 다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들이고 요 페어리스타만 놔뒀다가 제가 8월달에 분갈이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요건 키우기는 한번 일러 드릴게요. 제가 공부해서 요거는 자세하게 또 일려 드리고요. 나머지도 요렇게 분갈이 하면서 키우기 일러 드릴 거 일려 드릴게요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공부해서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육 하셨습니다. 선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